스파클리에이터 부탁드립니다 스타크리에이터 님들 타이밍 스테클리에이터의 공식도를 받나는 것 toutes 진심을 활용합니다 우린 스타크리에이터 멋진 내 스파크 우리 사이 텐션 메세지를 보내 숨이 멎기 전에 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춤으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번 춤은 아니지만 5초 남았네요 다 됐습니다 네 우리 연습생 여러분들은 춤을 너무나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스타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적어주셨는지 읽어주시죠 한빈이 치아가 누나 미래보다 누나 살구 누나 어디 계신가요? 살구 누나님 계신가요? 아우 누나가 있어서 제가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구 누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? 실례 안된다면 네 자 우리 성암빈 연수생이 덕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네 누나 내 눈 봐요 우리 성암빈 연수생 정말 너무나 잘 배웠네요 네 자 아이컨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열렬한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성암빈 연수생이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3시부터 3시부터 행복해집니다. 네가 오후 4시에 오자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집니다. 기다리는 시간조차 행복해요. 자 올라갑니까? 자 시작! 하나! 둘! 셋! 뭐야? 아니 잠깐만! 하나님! 어떻게 되는 거예요? uwu 우리 싸이테이션 메시지를 보내 숨이 먹기 전에 오! 시작! Groot 호연 우리 싸이테이션 메시지를 보내 숨이 먹기전에 오- 랩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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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